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날 떠나가는 날이래요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상한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죠 날 사랑하긴 했는지 그랬다면 왜 날 안아줬는지 그렇게 이뻐했는지 나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보길 수는 없겠죠 근데도 이렇게 아픈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건 도무지 불공평에서 건들 수가 없어